정치인사 오늘 마중물토크는 백분토론에 출연했던 남자 천아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출연했었어요 몇번 1대1은 아니었잖아요 저는 천의 특집이었습니다 저는 출연 섭외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거절했어요 저도 백분토론 많이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혹시 진행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시 대타를 해줄 수 있겠냐는 요청만 받은 적이 있었고요 사실 천 변호사님 왜 제가 먼저 몇 초 불렀냐면 그때 하셨던 얘기 중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착한 남성이 잠재적 성범죄적 프레임 때문에 연애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강한 비판도 있고 좀 설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토론의 장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뭐랄까요 남성에 대한 과도한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을 반대한다는 것이 여성에 대한 성범죄나 성폭행, 성희롱, 스토킹 이런 걸 옹호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당연히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사회적 규범을 잘 순응하는 남성들 꼭 남성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 때문에 위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출산율 저하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결혼율과 연애율도 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의 압박 이런 것들이 미치는 문화적 역량 같은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거 얘기 어떻게 들으세요? 길게 갈 건 아니고요 길게 가기 싫어서 아무 얘기 안 하려고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천 변호사를 아끼는 입장에서 정치를 하시려면 이 성 문제와 전도 문제 네 종교와 관련된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서 한쪽 편의 입장을 대변을 해주면 내 편을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 강하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반감을 갖는 사람들 그럼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좀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단어 쓰지 마시고 조금 원만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정의당 장현웅 의원도 그렇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약간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갈라치기 혐오 정치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연결시켰던 부분이 약간 천변의 말의 어떤 설득력을 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저출생이나 결혼과 관계된 문제가 크지 이 얘기에 지적하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프레임으로 천변호사가 설정한 잠재적 선범죄랑 크게 더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주제로 따로 토론을 잡는 게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다른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 또 과도한 PC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논쟁을 던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장영웅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이드의 얘기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장영웅 의원이 편약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 출신의 우리 학생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인 가정의 학생들이 왕따를 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한국인 학생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과 차별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겪는 구조적인 차별을 외면하는 거냐 그렇게 등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남성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 역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겪는 차별이 더 크기 때문에 남성이 겪는 어떤 어려움은 얘기하지 마라 저는 이거는 좀 편협화 주장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이즈 마케팅에 더 이상 숟가락은 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겪는 역차별이 진짜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환위원장에 대해서 다 비판적이니까 제가 좀 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남성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여성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후배들하고도 여성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 자체가 언제든지 남성 불특정 남성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천안위원장의 말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할 수 있다 하지만 천안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슈를 던져서 토론의 장으로 끌고 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제 얘기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 얘기가 보편타당한 진리거나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토론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여러 조사들을 보면 가장 지금 갈등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젊은 층일수록 젠더 이슈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소득의 불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바뀌던데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정치인사에서도 한번 이런 토론회장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백분 토론회에서는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장혜영 의원과 천안위원장의 일제일 토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정치적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네 정치인사입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겠죠 내일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국빈 방문을 떠납니다 일단은 저희 서영주 부대변이 나오셨으니까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변제일 의원 한미의회 외교포럼 공동회장 민주당 의원이신데 이분이 같이 가기로 했었다가 여러 표결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당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안 가게 되셨어요 이것도 좀 뭐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조금 박미를 안 따라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실에서 그런가 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변제일 의원 자체가 올해 다선 원이시고 그렇죠 우선이시죠 그렇죠 우선이시고 그 정도로 사적 감정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일정에서 같이 안 가시겠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본인의 일정 그리고 당에서 당시 표결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쌍특거법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한 표라도 자리 지키는 게 더 맞겠다 뭐 가서 박미 일정을 따라간다 한들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박미 일정이 주축이 되지 변제일 의원 자체의 어떤 의정활동이나 박미활동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27일이 쌍특거법 말씀해 주셨고 28일이 또 원내대표 선거 있죠 그렇죠 그럼 해외 출장 자재령이 민주당에서 내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입니까 자재령이라기보다는 가급적? 가급적 보통 그러죠 이제 보통 다 그렇습니다 국민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데 정지판이 그래요 보면은 뭐 표결이 있다거나 특히 쌍특거법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원내대표에서 대통령은 나가지 말아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말년인데 원내대표가 말이 통하겠습니까 이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일 의원이 판단한 것이다 내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7일 28일 두 개의 표결이 상당히 중요 그러니까 투표죠 투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세 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가지 말라고 했겠죠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러한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야당 의원을 공식적으로 가자고 하면 당으로 공식적으로 연락을 줘가지고 당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뒷받침해주고 그런 모양새에 취하는 게 맞는데 이게 한미의회 외교 포럼으로 연락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박미에 우리가 왜 이용당해? 라는 생각 약간 그러면 이것도 당 지도부 패싱이다? 그렇죠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더 우선시 되지 않았느냐 어쨌든 변재 의원이 그래서 원내대표 선관위원장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선관위원장한테 어쨌든 그걸 뒤늦게 명분을 민주당에서 위인설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취세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 정도까지 휴민트는 없고 외교 부분에 있어서 큰 기대효과가 없으니까 이 부분 혹시 덮었을까 봐 빠진 건가 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왜냐하면 지금 너무 외교적 설화도 많고 이러니까 이 판단 시점이 언젠지가 되게 궁금해요 국익의 여야가 있습니까? 국익의 정쟁 이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아니니까 빼고 빼고 싶은 거겠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간다고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 한 명 간다고 해가지고 이 어떤 공과를 나눠지겠습니까? 솔직히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별로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근데 방금 장 소장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대통령실에서 그럴 빌미를 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절할 수도 있다 생각했다면 저는 오히려 거절하는 모양새가 더 나빠지게 당에다가 굉장히 격식을 갖춰서 요청하는 것도 괜찮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거 야당 의원들도 많이 가는 관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왜냐하면 외교적 역량이라는 걸 계속 온존해야 되거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미 외교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네트워킹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글쎄요 너무 국내 정치와 연관해서 좀 보다 보니까 여야 모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대미 외교력이 떨어지는 소리는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 속내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당 지도부의 요청이 왔으면 모양새는 좋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1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돼서 한 번도 이 당 민주당 지도부와 대화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박미 앞두고 거기에 요청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까도 앞서 말했듯이 변재로운이 그 정도를 가지고 사적 감정을 발휘해서 안 가겠다 그리고 지도부 자체도 우리한테 왜 공식적으로 안 줬어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가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조적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표결 있고 원낸투표 선거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재일 의원이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럼 다른 의원이라도 줘 아니 근데 이게 한명이 아니고 회장 입장으로 소중을 받은 거니까 부회장도 계시죠 그러니까 거기 간사나 누가 사실 대참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얼마든지 의지가 없다 근데 굳이 뭐 간다고 해서 지금 박미의 전체적인 추구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도 여야가 힘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사실 민주당 의석 여유 있는데 한 명 까진다고 뭔 큰일 납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익을 위해서 민주당도 이렇게 같이 해주는 모습 국익 얘기하시니까 어떤 판단이 국익이 도움이 되느냐가 너무 방향이 다르시다 보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이 바라보는 국익이라는 그러니까 외교에서 어떤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냐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양당이 너무 다르다 보니 맞아요 그런 또 차이도 변재일 의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뭐 윤 대통령의 이제 제지율 조사를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꽤 오랜 시간 동안 금부정 평가 모두 1위가 이제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방미를 앞두고 사실 지난 방일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지지율 면만 놓고 보면 상당히 타격이 큰 그런 외교 행사였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싶으실 텐데 어떤 게 좀 영향이 제일 클 거라고 보십니까 경제적인 성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특히 기아 현대차는 이 보조금에서 빠진다고 보조금에서 빠지는 게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대통령께서 외교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바이든과의 단판을 통해서 극적 타결 그것을 이끌어내온다 이러면 외교적인 성과가 큰 거죠 그리고 반도체 업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중국의 시설 투자를 더 이상 정해놨잖아요 3% 이상 미국에서 좀 과도한 요구를 우리 반도체 업계에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죠 사실 이번에 경제인 다음 방미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투자 유치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거 이끌어내느냐가 사실 관전 포인트죠 저는 또 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만 나오고 말까 봐 걱정돼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걱정돼서 저번에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좀 응원해 줍시다 그런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퍼주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가지도 않으셨는데 지금 그런데 잘하고 오시면 좋지 좀 더 많이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덕담 위주로 기브앤테이크죠 원래 덕담 위주로 다음 주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웃으면서 이번 방미 성과는 어쨌든 참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저는 대통령께서 그러한 외교적인 성과 경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큰 욕심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거 어느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논란이나 노이즈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논란과 노이즈는 이미 지금 가기 전에 안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 이런 거는 저는 논쟁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논쟁이 좀 논쟁의 어떤 건강한 토론의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만 없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말이 행사가 주목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뭐 사진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행사라든지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뭐 일단은 저기 천안 변호사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가죠 예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가 민간인을 학살하면 우크라이나에 방해할 수 있는 무기를 주지 말아야 하느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외신이랑 한 거죠 지도부와 만나서 이런 메시지를 하셨고 그 전에 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데 왜 우리 언론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안 하시면서 로이터랑 요미우리하고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있어 보여서 그러신가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외신과 이런 인터뷰를 즐기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외교와 관련한 사항이라서 외신을 우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내 언론과 인터뷰 좀 더 늘리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그걸 요청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전쟁의 초기 단계도 아니고 지금 와가지고 저희가 무기 지원을 직접 지원을 바로 시작하겠다라고 하기는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국제사회의 어떤 중추적인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어떤 굉장히 부당한 침공 침략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게 목소리도 내고 해야 되는 국제사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빌드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전쟁 초창기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센 메시지 내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처럼 우크라이나 방문도 하고 뭐 그랬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는 좀 갑작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획기적인 어떤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고 어떤 경고성 메시지들만 강하게 나오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외교라는 자체가 말씀한 대로 민간인 낙살하고 그러면 마음이야 당연히 도와주고 싶고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이니까 뭔가를 좀 바른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외교라는 측면이 생각과 마음 원칙 이거 다 내뱉으면 어떻게 외교합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이상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요 저는 아무리 부처 장관들에게 자율성을 준다고 해도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라고 부처는 그렇게 입장을 밝혀요 그런데 유 대통령은 반대예요 뭐죠? 반대는 아니죠 아니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변명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을 만듭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게 도청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위조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왜 경질됐는지도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무기 지원 곤란하다 최종 사용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를 김성환 안보실장이랑 인민위 외교비서관 얘기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경질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진짜 블랙핑크 때문입니까? 정말 천하라면 반윤입니까? 반윤이 아니라 저는 그런 면에서 김태호 차장과 김성환 실장 사이에 그 이 부분에 관련한 이견차도 분명히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수는 당연히 무기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보수 세력 안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첨예한 얘기이고 충분히 숙이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갑자기 대통령이 수사하듯 압수수색하듯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이렇게 푹 이렇게 무슨 피의사실 공표하듯 로이터통신을 얘기하는 이 방식은 굉장히 안 좋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우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려있다는 시그널을 주려면 그냥 뭐 외교부 장관이나 대사급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그널을 줘야지 국정 최고 지원 외교 최고 수반이 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를 먼저 이렇게 던전다? 굉장히 경거망동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다급한가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서 뭘 따내고 싶은데 지금 못 받는 건가 저는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결정도 그렇지만 이 결정을 하더라도 이걸 외화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서용준 부대변인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까 천하른변호사도 빌드업이 좀 없었던 게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너무 갑자기 나온 듯 이게 이 정도의 수위의 멘트가 갑자기 나오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즉흥적으로 나온 멘트라고 보세요 이건?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머릿속에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민간인 낙살이나 이런 전범 같은 그런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저같에도 살상무기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군대를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외교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외교로 공부를 안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전쟁의 도발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 왜 유독 그게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무슨 영웅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게 국익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정쟁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왜 할 수도 있는 그런 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규정 짓고 단정 짓느냐 파병까지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정쟁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단초를 늘 대통령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이 좀 공부도 하시고 입도 조금 처신을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반대 생각인데 일단 대통령이 외신과 단독 인터뷰를 하는데 나온 발언은 대통령이 즉흥적 발언이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즉흥적 발언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교 관계자가 대통령실에 관계자가 배석을 하고 실제 단독 인터뷰할 때는 혹시 실수가 나온 발언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럼 이거는 대통령실에 어느 정도 이 정도 메시지는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안 하는 데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블루팀이라고 여겨지는 자유 진영의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지원이나 메시지나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기시단은 아예 우크라이나 갔다 왔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아예 핵위협을 언급하고 있는데도 무슨 소리냐 니네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게 잘못한 건데 우리는 지원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소극적이었다가 전쟁 초기에 지금까지는 인도적 지원 만했었죠 그렇죠. 자유 진영 국가 블루팀에서 보기에는 좀 소극적이었다가 이제 사실은 한미 정상에다 앞두고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이 메시지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소극적이었냐면 독일과 일본하고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유일한 분당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했던 거예요 우리도 시원하게 여유 못할까요 러시아와 중국 뒤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국가 안보하고 한반도의 안보 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아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광고를 좀 듣고 와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정치인싸입니다 광고 듣기 전에 이제 서영주 부대변님께서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자 이제 러시아의 전 대통령이었죠 메드베드 에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곳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데 북한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를 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쾌하고 그리고 상당히 강한 상당히 불쾌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모호성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만 문제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문제 관련해가지고 중국 외교 당국에서 대변인이나 부장급이 부적절하게 불태우는 그건 중국이 잘못한 거죠 당연히 조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지금 허이로우 앵커께서 얘기하신 건 메드베드 에프 전 대통령이 나왔죠 중국은 외교부 부장이나 대변인 나왔죠 이 쟁점적이고 첨예한 입장을 낼 때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총리나 주석이 나와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입장이 있어도 모호성을 띄거나 나중에 최종으로 번복할 수 있는 여지 계속 열어놔야 되는데 그건 계속 대통령이 대단한 선지자처럼 쭉쭉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위험을 키운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결정은 토론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차원에서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살상무기는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그건 토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식은 단순한 빌드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정부 내의 방침이 섰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생각 좀 하고 공부 좀 하고 말씀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함으로써 세계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끊임없이 서방 국가들은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되고 7위의 국방력을 갖고 있잖아 조금 더 공언을 해 바이든도 얘기하고 나토 사무총장도 얘기하고 폴란드 총리도 얼마 전에 바이든 만나가지고 좀 안보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고 하세요 그래야 한국이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압박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동맹구조 안에서 앞장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북한이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혹시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관점이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저는 좋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뉴스 있었잖아요 우리 대공포 전차의 포탄 관련해가지고 155mm 미국에서 일단 이거를 우리한테 줬던 걸 이전했던 걸 다시 빌려가고 세포탄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만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헌포탄 가져가고 우린 세포탄 받네 헌집 죽게 세집 이런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내 기업 생산량이 1년에 10만 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4년에 걸쳐서 나눠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준 것만 해도 이렇게 따지면 잠깐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포탄 문제도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대략 우리나라 보면 340만 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일주일 안에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쟁만 하면 그런데 그거에 대략 100만 발 정도가 이제 외국으로 반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이틀 분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만약 진짜 극단적인 상황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포탄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우려들 그리고 야당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판단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으로 해결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야당과도 좀 논의하고 설명도 좀 하고 이해를 좀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해주면 어떨까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아까도 초당적 국의계는 여야가 어딨냐 이런 말들 정말 좋은 얘기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야당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손뼉에 마주쳐야 소리라도 나는데 그러니까 자꾸 야당은 야당대로의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와서 정말 협치를 중요시 여기고 의회주의를 말씀한 대로 실천을 했다면 그게 뭐 솔직히 지금처럼 비판과 어떤 서로의 반목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서용주 부대위원님 말씀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로남불의 문제에 민주당은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과 회담을 했을 때 당시에 대만의협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계시하는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를 하셨고 대만의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그 유지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당시 중국은 대만 문제의 어떠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불장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아니 지금 대만 문제를 왜 개입해가지고 나라의 안보를 위협스럽게 만들고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문제고 국익과 관련된 문제니까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회담 가기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굴종회교냐 뭐 지금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게 빠뜨리게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과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상황을 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업만 보면 그런 주장을 비판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박미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도청을 도청 문제가 나왔죠 미국에서 도청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체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박미를 앞두고 러시아를 자극하고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있냐라는 게 전체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외교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왜 이렇게 미국에 가서 선물을 안겨 주려고 그런 의도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적들을 솔직히 하당에서는 그런데 너무 점잖지가 않아요 너무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폄하하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집권해 본 경험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어도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 소장이 잘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좀 모호성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서방에서 보기에는 아니 니네가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부당한 북한과 중국의 침략 때문에 고생했던 나라 아니냐 그래서 국제연합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국가인데 니네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지 이건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 당할 때 우리란이라고 빠져있고 다른 나라들이 당할 때 빠져있고 하다가 결국 우리 차례가 되면 누가 도와주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저는 좀 과도하다 느껴지는 게 러시아의 행태나 침략은 정말 잘못이잖아요 중국도 중국이 대만 해업에 있어서 위협 가하고 타이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스탠스가 사실 정의롭고 옳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중추 국가가 아닌 옛날 마인드로 우리는 그냥 어찌됐든 모호하게 가야 돼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상당히 이거는 되게 섬세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원론적인 거에 다 동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어떤 외관이 있기 때문에 김성한 안부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폴란드를 통한 우회적 수출이란 방식을 채택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소위 천변호사 주장으로 블루팀, 블루진영의 신뢰는 얻으면서도 크게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방식을 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당장 무기 지원하거나 파병하자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저는 사실은 인권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중국의 대만 위협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그런데 이제 반전, 평화 이런 쪽 관점에서 보면 이런 활성 무기 자체의 수출을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미묘한 입장인데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매듭을 풀어가는 방식이 그냥 한미정상회담의 다른 성과를 위해 굉장히 강박당한 느낌입니다 한일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고 가기 전에 내가 이러이런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해야만 될 것 같은 그 강박 속에서 모든 폐를 노출하고 그냥 거의 아무런 협상 레벌지 없이 일단 다 드릴 테니까 나머지 컵의 반을 또 채워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외교 전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 얘기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꼭 하실 얘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천아람 변호사 얘기했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이 있어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심으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야당에서 비판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다 퍼주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국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결과물은 이득이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퍼주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라는 그런 기대의식을 가지고 외교를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그러니까 제발 좀 잘해라 하고 비판하니 물론 수위에 대해서는 좀 곱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야당에서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잘되라고 맷때리죠 안 그러면 무관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지금은 잘못되라고 고사 지내는 것 같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예를 들면 불에 타 죽을 거라든지 말창견하지 말라든지 이러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나라 국격과 관련된 문제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오히려 좀 도와주는 모습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 올라갈까요? 노선과 관련 문제 정책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우리나라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이용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런 논평 아주 짧게 얘기해서 까도 우리가 깐다 니네는 가만히 있어라는 논평 냈으면 저는 되게 호평받았을 거라고 봐요 중국은 높은 산뽕울이라서 안주는 생각하시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미국을 다녀오시면 우리가 박매 성과를 두고 또 한참을 얘기해야 됩니다 제발 좀 성과를 가져오세요 한참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장 소장님이 어쨌든 웃으면서 얘기하면 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당 비판이 지금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의외로 중도층이 과연 한미동맹을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또 요즘 이제 묘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일주일 만에 30%대로 회복했습니다 4포인트포인트가 올랐었는데요 또 이제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도 다시 완전히 붙었어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돈봉투호국이 또 중도민심에는 타겟이 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내 경선이긴 하지만 캠프에서 돈봉투가 돌려졌다 그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부도덕해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아니다 라고 평가하신 거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반사익 플러스 그다음에 외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건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은 지금 고치면서 나가야 돼요 돈봉투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정말 정치권 자체가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조금씩 조금씩 성장이 된다고 보는데 조금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지금인가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 왜 지금 터졌는가 라는 것들이 뭐 미 도청 사건도 이 사건을 이 돈봉사건으로 묻혀버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지율 부분들도 반등하는 요인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20%대로 가면서 상당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얘기했을 때 위기감을 느꼈는데 일단은 이제 박미성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올라간 데를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올라갔고 70대 이상에서 올라갔고 역시 디테일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위기감에 의한 기술적 반등 요소가 커요 결집? 네 맞아요 결집이 있었던 것 근데 서울이 다시 이제 뭐 뒤집어졌어요 서울이 지난주에 한 번 민주당이 역전했다가 서울이 다시 국민의힘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50대에서도 일단 어쨌든 비율상으로 좀 많이 민주당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50대에서 민주당이 좀 앞서긴 하는데 비율적으로 민주당이 좀 빠집니다 이제 그런 지점들이 서울에 있는 중도층 민심에는 민주당이 어제 우리가 이 얘기 나눴던 뭐 그런 내용들이 큰 타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야 상황에서 총선이 1년도 넘지 않은 상황 제3지대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 일단 짧게 지금 제3지대 얘기 나오기에 적기입니까? 창당하기에? 적기죠 적기다 오케이 일단 이거 짧게 일단 예수홀 노르마 한 번 듣고 제가 다시 돌릴게요 적기 맞죠 적기다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장이 섰으니까 적기죠 장이 섰으니까 적기다 지금 정의당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서 정의당도 약간 쪼개지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제3당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 기반이 있거나 대선주자가 있거나 아니면 선거제도가 다당제의 우호적이거나 아직은 이게 다 없어요 지금 있는 거는 이 모든 것에 토대가 될 수 있는 무당층이 굉장히 크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양당이 서로 폭망 경쟁 약간 뭐 옛날 엘로끼나 뭐 하나이글스의 어떤 프로망가기 경쟁 굉장히 위험한 얘기 들으세요 위험한 얘기 하자면 뭐 어때요 저보고도 위험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거는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뭐 선출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정도의 토대인 거고 그래서 많은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금태섭이라는 인물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지역적 토대도 불명확하고 이중인 전 BUD의 위원장은 대통령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대통령은 뭐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적기도 적기고 알받던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원래 안철수 의원이 중도 포지션을 알받고 계시다가 사실 국민의힘이 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 금요일날 금태섭 의원이랑 대담 이런 거를 했는데 아직 그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태섭 의원도 본인이 깃발을 드는 금태섭당 만들 생각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신랑청당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구심점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런 준비작업을 하는 건데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뭐 막 완전 얼굴 이런 걸 할 생각은 없다 글꼬시계 정도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그 사람한테 신뢰인가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직까지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당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제정신 박힌 그냥 좀 더 양당보다 합리적인 얘기하는 당 이 정도로 가서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는 가치체계를 어느 정도 정립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숙제다 근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이미지랑 인상만 주더라도 국민의 선택과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도층이 워낙 높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무당층이 높아요 지금 보면 제일 지지가 많은 게 무당층인 것 같아요 지금 없음당이 1등이죠 지지정당 없음당이 1등 그리고 저는 이게 제3정당 모임이 하나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천변호사님이 정의당도 분열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제3정당 3-1, 제3정당 3-2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분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또한 내년 총선을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일단은 민주당 분화 얘기도 좀 민주당은 분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윤석열 정권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건 정의당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오해야 오해 정의당이 가장 많이 들어요 정의당은 또 민주당 편도 많이 들어주시니까 안 들어요 안 들은 지 몇 년 됐어요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편도 들어준다고 하죠 서로 하나 주고받은 거냐는 그래서 민주당은 오히려 더 결속력이 강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분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해야죠 그런데 장성철 소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분화해서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호남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사태가 되면 이거 또 힘들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정권 부분에 총선도 그렇지만 정권제치 장점 부분들은 단열대로 가야 된다는 게 있지만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저는 춘추정부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각 당에서 지금 보면 뭔가 예전처럼 정치 자체에 있어서 뭔가 좀 동지의식보다는요 개인적인 판단들이 많아요 이득 공천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당내에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입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본인의 결정을 하는 요인이 됐어요 제가 봐서는 제3당 하겠다고 금태섭 전 의원 이 모임을 보니까 각 당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 쓴소리를 하는데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다 그러니까 쓴소리가 통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인 분들이 모인다면 제3당 차은당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저는 이 모임 자체를 좀 밝하게 평가하면 그나마의 그 밖 같아요 돌고 도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스노우볼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계속 붙여야 돼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서영주 부대변인 같은 경우 아니면 김혜영 전 최고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세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아니면 이제 천하용인이라든지 왜 저를 또 깨끗하게 그래서 자꾸 커져나가야지 국민들이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인데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우리 고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이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사실 대표할 일문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 혼자만으로는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좀 있을까요 더 이걸 새로 불리려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무당층이 제일 많다고 얘기하는데 무당층이라는 게 내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제일 많은 건 반윤반명이에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누가 윤을 먼저 버리냐 누가 명을 먼저 버리냐가 중도를 선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성 지지층과 충돌해요 그 긴장을 어떻게 좋아할 거냐 혹은 공천에서 녹여낼 거냐가 양당의 숙제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근데 지역구 선거에서 제3정당이 만약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지역구원들을 선출하지 못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는 의미 있는 의석소 예를 들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정도 그래 지역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후보 뽑자 그러더라도 제3정당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국회에 있으면 좋겠어 비례대표는 뽑을 수는 있겠죠 국민들이 비례가 다 합쳐서 47석인데 한 20석 정도 연동형 비례를 하지 않는 한 100% 연동형 비례를 하지 않나 그렇게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준연동형을 통한 또 이거 우리 4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돼서 근데 저는 제3정당 출연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명 반년 이런 분들의 피신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대안이 돼야 된다 그렇죠 양당제의 폐해를 깰 수 있는 다당제의 하나의 정말 기치를 들고 있는 정당으로 출연되어야지 말하자면 저쪽 당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쪽 당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여기 와서 뭔가 좀 한번 우리 공천 우리들끼리 뚝딱뚝딱해서 뭔가 한번 배치 한번 달아보자 이런 거는 정말 정말 아닙니다 저도 진짜 200% 공감이고 패산병 연합되면 안 되고요 급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망하더라도 꾸준히 다음 대선 지선까지 노력하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가치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정도의 결심이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피난처 그거 국민들 냉혹하게 평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추후에 과연 이 제3지대가 어떻게 좀 더 커갈지 그럼요 또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거 그냥 깔끔하게 천안은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슬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김재훈 최고위원이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436들께 상화를 하겠다 이제 추념일에 대해서 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분노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찾아가가지고 유족분들은 정말 목적 때문에 온 거 아니냐 화를 돋구고 오신 것 같던데요 그리고 이제 나가가지고는 특별법에 대해서 그럼 찬성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하러 온 거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징계당할까 봐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징계를 받으면은 출마를 못하니까 당후권 정지를 이제 1년을 받게 되거나 길게 받게 되거나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광주도 찾으셨고 이제 제주도 가시고 그랬는데 제가 광주 찾으실 때 딱 느낌이 아 이거는 누가 옆에서 징계당할 거니까 가서 사과해라 라고 옆구리 찔렀구나 아니 그러면은 유족들이 사과를 제대로 안 받아주셨어요 사실 이번 방문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징계로 가는 겁니까 윤리위로 아 근데 이게 윤리위도 이제 구성됐고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약간 친륜 메신저 내지는 스피커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정채 고위한테 해서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는 건데 저는 애초에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게 굉장히 안 좋고 기준을 세우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깔끔하게 하려면은 사퇴를 시켜버려야 된다 그게 근데 끝까지 본인이 버틴다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불쾌하시는 걸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저는 아마 당원권 정지 한 1년 정도 해서 총선에 못 나오게 하는 정도의 강수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좀 애매해서 광고를 듣고 와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정말 뭐 이번 주 한 주는 너무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정리하는 저희 제작진과 저도 참 힘들었고 또 늘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우리 네 분께서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특히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또 어제와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하신 소감 짧게 듣겠습니다 정치인사 제가 이제 아주 열렬 청취자인데요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또 뭔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끔 저기 형준택 변호사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는 저를 꼭 불러주십니다 형준택 변호사님한테 뭐 여행 상품권 이런 거 보여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어디서 빨리 출마를 시켜버려야겠네요 늘 저희 네 분께 말씀드리지만 노리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어쨌든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게임 많이 비우셔서 저 안 비우죠 어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공개방송이죠? 아 그렇죠 다음 주 공개방송입니다 다음 주 공개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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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